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요는 지금 낙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매니저가 지금 잡아 가지고 저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 주네요. 지금 산낙지거든요. 밤에 잡은 겁니다. 송중혜 하얀 등대 쪽에서 잡은 겁니다. 사는것 좀 보여 드릴께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같으면 지금 바다상황은 영 좋지는 않아요. 바다상황은 영 좋지는 않는데 바다상황만 좋아지면 좀 더 나올거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없더라구요. 마이너는 없는데 또 이렇게 한번 또 한마리 잡아 왔지만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영상을 하게 되네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방송중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라든지 회숙장에 놀러를 오시게 되면 이렇게 밤에 여러분들도 후라씨로 굉장히 밝은거 되어야 됩니다. 밝은거 안되면은 여러분들 잡지를 못합니다. 밤에는 돌만 덮지도 이 애들이 나오거든요. 낮에는 틈만 조금만 있어도 더 가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는 돌안 딛기도 나와요. 낮기가 밤에 먹이활동을 하러 돌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스 담으면 되요. 보고 잘 보고. 밤에는 주스 담으면 되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촬영을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참기름은 다 였습니다. 참기름도 였고 뭐 이게 파도 였고 이래저래 좀 더 갔습니다. 여러가지로 좀 더 갔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기름에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맛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깝돌이님 좀 드세요. 깝돌이님이 좀 잡사해야 됩니다. 우리 깝돌이님 많이 드세요. 우리 깝돌이님 좀 드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을 영상을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약 1분 정도만 좀 더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볼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짧은 영상을 하실 때는 짧은 영상을 하실 때는 5분 단위 8분 단위 하셔야 합니다. 3분 단위로 하게 되면은 그 저가 광고축에서 그 광고를 붙일 때 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단위로 버텀을 해 가지고 20분 단위까지 합니다. 5분, 10분, 15분, 20분 단위로 그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요새 좀 짧은 영상을 제가 좀 많이 많이 올리고 있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앞으로 또 짧은 영상 최대한 짧은 영상은 한 5분 이상 부터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5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좀 마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까지는 제가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다음방송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